돈그룹 간장 아 이거 다 왔어 다 왔거든 여러분들 야 이거 형은.. 어떻게 할래? 어 일단 라면 사올거죠 라면? 그냥 라면 먹고 고기 구울 때까지도 한 마디로 하지마 알았어 아 형들 인정? 아니 그 형 그 형이 저 사람 웃을거야 형 절정수는 안 돼 그냥 투명인 것 치고 가는 거다 오케이? 개가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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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자, 맛있다 남집사는 김치랑 좀 더 해 김치랑 해가지고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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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이런 거 해가지고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아 찌개 한 개 사자 사자 찌개 먹을까? 오늘 중으로 그런 거 하잖아 타오라고 하지 않나? 아 근데 집구석이 왜 이렇게 더러워? 밥만 떨어지게 아 조심하십니까 왜 먹는 거였지? 아 감사합니다 야 형 김치 왔다 형 제대로 지게 직업했잖아 야 이거야 제대로 이런 게 기질이 좀 많이 먹는 거 같았어 아 너무 맛있다 이거다 이거 야 이거 탕수수업이 어떻게 했어? 이거 두 가게 고기맛으로 이게 더러워도 야 이거 우선할 때네요 응 야 이거 더러워도 야 이거 우선할 때네요 응 아,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이거 뭐예요? 공간이야? 젓가락이 한 개 늘어난 것 같다. 계속 한 개 늘어난 것 같다. 나랑 바람이 늘어난 것 같은데?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. 아, 참는다, 그래. 아, 참는다, 그래. 아, 참는다, 그래. 아니, 바삭 구우면 안 된다, 뭐. 야, 빨리 뒤집어. 아니, 약간 이런 소고기는 약간 바삭 구우면 맛있다, 어? 이런 종류가 안 되는 종류야죠? 아, 맞아. 아, 목 잘라야 돼, 아기가 너무 질질해. 목 잘라. 목 그러면 즐겨. 아무리 싫어. 목 잘라. 뭐한다... 아, 진짜. 아, 참는다. 여기 불닭소스에 먹으면 맛있어. 아유, 다 먹었다. 다 먹었다, 너 먹었어. 뭐... 뭐... 엄마, 너 한테 먹으라고. 뭐 한 게 있어? 아, 근데 잠깐만, 여기 비겐 데, 형. 아유, 아유. 이게 여기가 맛없는 부위야 여기가 소금? 고양이가 먹겠지 다 먹어야 돼 줘야 되지 않을까? 또 와 빨리 먹어 뭐야 이제 빨리 와 먹어 뭐야 이거 형 밥 해주러 왔지 어? 고생하는데 김치 더 구워줄게요 응 먹어 먹어 라면 끓여줄까요? 어 라면 끓여 아 밖에 뭐 파는 거 있으면 아니 밥 있어야 하고 약간 김치나 해가지고 볶음밥 식으로 하자 어때? 고생하자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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